만산왕이 2번째 다이빙 만산왕이 2번째 다이빙 만산왕이 2번째 다이빙 우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신났네요 이때 포인트 도착! 백롤로 입수 막 내일 내리러 온다고 장난치네요 자 호흡기 물고 내려갈 준비합니다 물은 29도로 아주 딱딱합니다 자 오늘 첫번째 친구는 만티슈림 입니다 객가재죠 얘가 바다의 최강 펀치자로 유명하죠 사람 손가락도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는 랍스터 랍스터들은 보통 이렇게 바위 아래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랍스터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?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년에서 100년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사는 랍스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명이 좀 길죠? 어?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뭐 가르치는데? 음... 어... 뭐지? 아... 잠깐만 얘는... 얘는 글래스 피쉬고 저기 저기 라이언 피쉬가 있네요 라이언 피쉬는 사방에 나 있는 독침 때문에 천적이 적은 물고기 중 하나죠 얘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그리고 니모 아네모네 클라운 피쉬입니다 자... 역시는 침대에 몸을 막 부비부비 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아네모네 클라운 피쉬 집입니다 오른쪽에는 약간 배너 피쉬 비슷한 물고기가 아픈듯이 누워있네요? 자는건가 누워서? 자... 요 니모 집이 특별한 이유가 니모만 사는게 아니고 여기 세입자들이 더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폼폼크랩이라고 작은 개의 한 마리가 있고요 자... 그리고... 너무너무너무 예쁜 너무너무 신기했던 투명새우들이 있습니다 폼폼크랩이고 되게 작죠? 그리고 제 카메라가 액션캠이어서 접사가 잘 안나왔는데요 잘 보시면은 하얀 새우 푸명한 새우들이 작게 작게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이 선명하게는 안맞았지만 새우가 보이시죠? 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작은 이 생물에서 주는 감동이랄까? 그리고 얘네가 자꾸 사람 손에 올라오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교감이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마크로에 빠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여기는 잠자고 있는 스팅레이 메가오리입니다 처음에 저는 스팅레이 보고 요 꼬리, 독침 때문에 조금 무서워했는데 얘네들은 사실 굉장히 젠틀하고 사람들한테도 친근하게 잘 다가온다고 해요 저 독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기 저 돌멩이 하나 같은 거북이 등판이 보이시나요?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려고 했는데 거북이가 눈치채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따라가 봅니다 조금 더 가깝게 야 거북아 나 해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따라가면 애가 놀랄 거니까 여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안녕 오 저 우주선 우주선이 출몰했다 어 갑오징어 보이시나요? 커튼피쉬입니다 얘는 형광빛 빛을 막 내는게 지금 파익은 대낮인데도 느껴졌어요 저기 막 불빛 들어오는 거 느껴지세요? 불빛 오 신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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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머 저 형광빛 좀 봐요 진짜 우주선 같아요 뿅 자 역시 제가 길갑니다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꼬리 어머 움직인다 또다른 스팅레이가 바위 아래서 잠을 자고 있네요 여기는 누디브랭 누디브랭 갯민숭달팽이입니다 까만 하얀색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 비슷한 갯민숭달팽이 누디브랭 얘는 하얀색이 더 많네요 훨씬 그리고 촉이 아래 보이시나요? 제가 잘 못 찍었는데 또다른 종류의 누디브랭입니다 오 랍스터를 또 만났어 얜 다른 랍스터예요 어 지금 더듬이 가지고 사냥하는 건가? 사람 손의 움직임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더듬더듬더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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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들처럼 이 더듬이로 서로 막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는 걸까요?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네요 더듬이 움직이는 모양이 꼭 낚시대 이렇게 흔드는 것 같지 않나요? 아 이거 맨 처음에 봤던 만티스 슬림입니다 여기 한 마리 또 있네요 얘는 펀치가 초속 23미터래요 그리고 얘는 자꾸 우리 막 쫓아다녔던 빨판 상어예요 머리 위쪽에 빨판이 딱 있죠 쇽! 어우 부끄러워서 들어간 물고기 여기 부채산호에 오른쪽 끝에 까만색 바다 나리가 붙어있네요 이건 대빵 큰 회삼입니다 식용 가능할까요? 먹을 순 없겠죠? 그리고 여기는 작은 물고기 될 때 어? 큰 물고기다 안녕도 하네? 여러분 안녕 얘는 제주도에서 봤던 연산호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찍어봤어요 열대 바다에도 제주도에서 봤던 연산호가 똑같은 게 있네요 이건 하얀 알 같은 말미살인가? 설마 생선 알은 아니겠죠? 이제 안전정지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5m에서 3분 정지 중입니다 안전정지 끝내고 상승 와아 맑다 맑어 물 맑다 맑어 물 맑다 맑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깥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깥세상으로 마이클 음료 숙제상 쪄니 영상이 없습니다. 왜냐면 카메라가 침수 흐려진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왜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냐고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생일이었는데 제가 집에 못 갔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